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 내용 중에서 가난한 자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뼈때리는 그의 얘기 속에서 삶의 지혜가 보입니다. 첫째, 돈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려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좀 더 많은 땀을 흘리거나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고용주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기를 좀 더 부려먹으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하지만 있는 놈들이 일을 더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감악해 모르며 기회는 그 있는 놈들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둘째,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셋째,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루에 5만 원을 받는 일을 해온 사람은 당장 일거리가 많지 않음에도 자신의 일당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남의 새벽 인력 시장이나 농촌 인력 시장에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 같으면 하루 5만 원 받는 일을 일주일에 3일 하느니 하루 3만 원 일거리를 일주일 내내 할 것이고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반드시 다시 찾도록 만들 것이다. 넷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쓰고 싶어 안달이 난다. 예컨대 반포 고속 터미널 지하도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양주를 구입하는 고객들 중에는 그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아끼지 않으며 기분 내키는 대로 써버린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비상금을 축내지는 않는다는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습성은 그 자녀에게도 물려지고 그 자녀들 역시 한 푼이라도 생기게 되면 오락실로 달려가거나 피시방에 가서 진을 친다. 다섯째,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 팔자를 신봉한다. 정주영은 무엇을 했어도 부자가 될 팔자였지만 자신은 뭘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부자 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점술가들이 하는 말에 귀를 쫑긋거린다. 실제로는 사주 팔자를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섯째,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한다. 순박하여서가 아니라 전체적 상황을 보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흑백 논리에 아주 강하다. 세상은 회색인데도 말이다. 자기 판단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별로 없다. 일곱째,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 선택의 귀로에서 경험자의 충고나 주의사항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칠조심이라고 써놓아도 직접 손을 대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현재 가난하다면 분명 저 일곱 가지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반성 중입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